첫째 아파트 정체사 좋은거 타고 약간 유럽풍이지 그래도 근데 뭔가 진짜 러시아 느낌 어 그렇지 건물은 러시아 느낌인데 맞아 되게 예쁘다 홍가리도 약간 이랬잖아 홍가리도 맑았었잖아 홍가리도 거기도 저거 러시아 건 있었잖아 오 도미노 피자가 얘네들 도미노 피자가 있네 엄마 정면이 아까 올 때 도미노 있었네 앞에 너는 정면을 안 보고 있어 나 가서 카드가 뭐 태익과 그걸 주면 아 왜그래 이런거야 아 택시 휴근